광수야 너만 왜 옷이 틀려 느낌이? 광수는 이제 우리는 전부 이렇게 약간 광수는 초창기에 모자도 쓰고 그랬는데 왕자님 된 이유를 잘 안 써요 아니 진짜 그리고 코트만 입어요 코트 코트 원래 좋아요 광수야 내가 딱 얘기하는데 넌 중기랑 가는 길이 달라 제발 성기! 제발 성기! 광수는 제발한테 성중기 선물 좀 하지 마요 광수야 너는 그냥 내 개그맨 후배야 너는 왜 자꾸 그래? 개그맨인가 동시에 배워도 하는거지 너는 개그맨 후배인데 왜 자꾸 네가 인성이하고 중기하고 경쟁을 하려고 해요? 너 보면서 개그맨 꿈 키우는 사람 되게 많아 자녀라는 성질이 많아 일단 SNS 1, 2, 2, 3비부터 4구 시작해 아니 오늘 꽝손 특집은 진짜 광수죠 그리고 석진이 형을 위한 특집 아닙니까? 이렇게군요 이렇게 하도 운이 없는 편인데 우리에 비해서는 좀 나아요 가려져 있는데 아우 굳이 따지면 형도 이쪽이에요